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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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쟁이가 지금 물에 떠 있네요? 엄청 짱이네 짱. 정말로. 깔고 뭐 그거 하는 거 면 배로 타세요. 하늘을 난다는 느낌. 이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.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서. 꿈속에서도 나타날 정도가 됐으니까. 저를 미치니까야, 물 위도 달리고 싶고 나르고 싶어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서. 앞으로는 운동을 못 할 것이다, 걷는 것도 힘들 것이다, 그렇게 살아야 되나, 죽어야 되나,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었어요. 감사합니다.